그럼요 이수연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선배 언니가 저랑 같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자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집이 멀어서 자취하고 싶은데 선배 언니랑 완전 막 편한 사이는 아니라서 고민돼요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저는 안 하는 게 무조건 진짜 편하고 친한 사이여도 자취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좀 어색한 완전 편한 사이가 아니다 하면 5일 봅니다 5일 5일 길어 길어 5일 봐요 이사하면서 싸워요 집코르다 싸웁니다 이거는 저는 비추 드립니다 아 진짜 같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6190님 이번에 고등학교 첫 등교를 했어요 와우 이게 왜 바우야 첫 등교 뭐든지 첫은 설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등교를 하는데 학교가 너무 언덕이라 가끔씩은 버스나 택시를 타려 하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면 조금 돌아가서 시간도 걸리고 내려서 조금은 더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 요금은 저렴하고 택시는 금방 도착하지만 좀 비싸요 버스 대 택시 누구나 아는 사실을 꼭 저 입 입 저거 코쿤 원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무조건 버스죠 버스 저도 무조건 네 고등학교 때는 버스 타셔야 됩니다 버스에 추억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짜증나네요 왜 그는 멋대로 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고등학교 때는 저는 다 초중고가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고 저는 대신에 이제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인천에서 이제 강남까지 매일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버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 오래 걸리는 시간에서 진짜 듣는 거다 보는 거나 배운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버스 저도 무조건 혹시나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코쿤 씨는 어떻게 만난 적 있나요? 아 저는 만난 적은 거진 지어내고 있네요 만난 적은 없지만 있을 뻔한 적은 있죠 아 그니까 운명의 상대처럼 보이는 분을 마주쳤다거나 아 그니까 되게 친해졌던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버스를 같이 맨날 제가 아침 7시 반인가에 그걸 탔거든요 버스를 네네 근데 그분도 아 진짜요? 네 7시 반에 타는데 그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재밌다 이거 이게 사람이 아침 7시 반 버스는 진짜 많거든요 서울로 가는 버스는 근데 서울로 가는 버스에 앉는데 어느 날 이제 자리가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앉게 된 거죠 두 개 자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해진 적이 있었어요 오 친해지는 정도만? 네 저는 그때 좀 슬퍼지네요 음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버스 타일 돈이 전부였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노래를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5세컨스 오브 썸머의 She looks so perfect 듣고 오겠습니다 그니까 고맙습니다